진근이 형 공개합니까? 아니 독자분들이 있어 오우! 그래? 아! 매매! 안 보여요 안 보여 안녕하세요 고기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다니는 단체인데 제가 다리 변형되니까 많이 올라와서 이 다리 변형은 수기인데 한 번씩 윤리가 조금씩 근력이 많이 약해져서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다리 걷는 거나 체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다행히 어떻게 좋은 연결이 돼서 재활운동 전문가 선생님을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윤리님의 운동을 윤리님의 스파텐도 하고 열심히 한 걸 네 그러면 지금 벌써 3개월 넘게 윤리님의 개인 트레이너 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즐겁게 저희 탑 voluntary 세번째 리모 지금 한 일정도 네 한 일정도 네 괜찮아 강도가 진짜 질지말되어? 응 따로 알겠어 어 달리겠어 어? 달리겠어? 요즘 말씀 팔파말라 가지고 그냥 좋아요 기지개 한 번 해봅시다 기지개 한 번 해볼게요 위로 쭉 머리를 이렇게 되게 쭉 두고 머리 좀 그렇지 숙 이렇게 둘 2, 3, 4, 6, 7, 8, 6, 8, 10. 뒤로 손 질러줄께요. 고개를 찔들고 다듬을란거죠. 1, 2, 3, 4, 5, 6, 4, 6. 허리껍지 잡고 손으로만 병원으로 천천히 참여주세요. desc,100,200 ... 스ciendo 3,2 MARCUS 제일도 처음엔 연기가 안 됐다 rod installed 팔이 그렇게 굵어져서 하지만 굉장히 좋아해서 어깨 위로 어깨의 관절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간단한 몸툴기 관절이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거예요. 허리 벗지 말아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다리 어깨 너니? 뒷꿈치 높이 드는거 시작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다른데 정확히 말하면 발목이 좀 굳어있는 이유는 정강귀나 정아리 근육이 짧아져 있기도 하고 약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건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죠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하셔서 발목이 약한 분들이나 이제 종아리가 짧아서 다리가 아픈 분들에게 좀 돌려주세요 운동할 때 디테일이 뭐예요? 짧아 그래서 최대한 돌리고 뒤꿈치를 들 때는 여기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앞에 들 때는 여기 정강이 힘이 들어가고 맞아 몸 다 풀렸죠? 공격적으로 해볼게요 아 이거는 원래 이제 엉덩이를 엉덩이네요 엉덩이를 뱉으면서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빼고 다시 그렇지 내려가고 다시 어깨 펴야지 어깨 펴야지 쟤 하다가 니 얼굴이 못받네 힘들겠다 잘해요 다리 좀 넓게 우리 괜히 생긴게 아니에요 그쵸? 어 근데 진짜 넓은 정도 스포츠답게 스포츠는 깊게 앉았다 이러면서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고 아직은 허리 건드리고 들어있어서 그래가 조금 안나오지만 처음에 비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리 여기 근육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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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뱉고 셋 넷 눈이 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있어요 눈이 쳐져있는데 그런 거를 바로 잡는 게 좋겠죠 바로 잡으려면 당기는 눈도 좀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거 팔이지만 실제로는 등이 있어요. 처음에 아픈데 많이 심해서 서서 하는 게 부고정한 석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힘들어하면 다행이다. 선도를 또한 많이 커져서 그리고 또 하시는 거 보면 힘든 것도 수월하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많이 저러고 있고 굉장히 저러고 있어요. 상이 중독에 매달려서 다리 키고 엉덩이 힘주고 시작. 하나. 그렇지. 여보. 둘. 그렇지. 하나.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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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date 올리시고 자 10초만 숨쉬고 공정하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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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대로 두어서 세계만 놓을게요. 오늘 몇개 할래요? 두개? 두개? 정보고 정보고 우리 윤네님은 회고파패을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긴 한데 운동 입구에 갑자기 엄청 잘할 수 있어서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회고파패 엄청 잘해요. 꽉 주고, 힘 주고 하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아홉 열 둘 넷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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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시 해볼건데 이번에는 팔을 넓게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힘들어요. 잘하니까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주고 올려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나이스 하나 하나 넷 둘 넷 넷 넷 일곱 일곱 마지막 쭉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마지막 좁게 좁게 붙여가지고 이것도 조금 힘들죠? 완전히 붙여서 해도 하나 하나 같이 해볼게요. 꽉 줄고 천천히 다 올려서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붙여서 힘들어요.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덟 셋 일곱 셋 넷 넷 여덟 세번째지나 너무 잘해주세요. 옆으로 할게요. 괜찮으세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골반 그렇죠. 윤제님뿐만 아니라 요즘 자식생활들이 너무 많아서 골반이 약간 틀어지고 약해져요. 연기는 똑같은 상황이고 이걸 다양하게 해주려면 여러 운동도 필요하지만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부자 운동이 근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잘 펴서 준비했습니까? 위아래로 10번 시작 주사 맞는 부위가 조금 운동 정보부터 엄청 꺼분한데 그걸 참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죠. 원그리기 할 때쯤 되면 엄청 힘들어요. 10, 4, 4, 5, 4, 5, 6, 7, 8, 9, 10, 4, 6, 7, 10, 4, 6, 7, 9, 10, 5, 6, 7, 9, 10 셋, 꽉 참고 앞뒤로. 하나, 파이팅!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열 한대, 걸치기 백소, 세팅 수고하셨습니다 이arten 에이, 그 정도로 안 들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주세요! 안보여요! 진짜 멋있다! 안돼! 안녕! 안녕! 그 상태로 가실거에요? 아니요! 이거 이거야! 정말! 불량아! 불량아! 네! 안녕! 슬픔과 함께 갑자기 제 마음에서 용니가 원기가 거부감이 드는거에요 헬렛과 함께 잘하는거에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